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김밥 가격은 3,323원에서 3,362원으로 올랐습니다. 자장면 가격은 3월 7,069원에서 4월 7,146원이 됐고 같은 기간 냉면은 1만 1,538원에서 1만 1,692원으로 올라 1만 2천 원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제조업 수출 호조세의 서비스업이 개선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다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4달 연속 내수부진을 우려하던 정부의 진단이 바뀐 이유는 1분기에 수출과 내수 모두 성장하며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1.3% 깜짝 성장한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 3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6만 1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3월 17만 3천 명으로 급감했지만 석 달 만에 20만 명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는 8만 9천 명, 40대 취업자도 9만 명 줄었습니다. 실업률은 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앞으로 해외 직구를 하려는 소비자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직구 금지 물품과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소비자24 사이트에 산재해 있던 직구 관련 정보를 해외 직구 정보 메뉴를 신설해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개편했는데 하위 메뉴에 해외 직구 금지 물품 메뉴도 만들어서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 역동경제 로드맵의 첫 번째 대책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은 양질의 일자리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능력, 노력에 대해 계층, 상향 이동을 기회를 넓히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 어떤 추가 대책이 필요하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청년, 여성 등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역동경제로드맵에 종합반영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국제금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첫 번째 대책이긴 합니다만 큰 틀은 제시를 했습니다. 일자리 있고요. 교육 있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확대해서 사회이동성을 높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 먼저 간략하게 이번에 나온 첫 번째 대책의 전반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인철 소장께. 아마 코리아 하면 그동안 다이나믹하다. 굉장히 역동적이다. 젊은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성장했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 추격자형에서 선두형으로 바뀐 산업들로 꼭 K-열풍까지 불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성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활력이 지나치게 급한 속도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데 이후동성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잠재 성장율을 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 고속성장하던 4, 5%가 넘치는 잠재 성장률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지금 2%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추락하는 잠재 성장률 어떻게 역동성을 좀 깨우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습니다. 용어는 좀 어려운데요. 정부가 고민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발표로 이어졌는데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가지를 주요 대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의 기회를 학대를 통해서 과연 자산이나 어떤 신분의 레벨업, 상승을 좀 이룰 것인가. 세 번째가 자산 양극화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자산 형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중점 분야를 두고 추진하는 로드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물론 늦었지만 시의적절성을 좀 따지기 이전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것이냐. 정권의 부침에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향 이동의 어떤 모멘텀이 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게 워낙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첫 걸음을 내렸다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거를 정말 꾸준하고 묵직하게 추진하는 데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종환 교수께도 같은 질문입니다. 이번에 봤던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사실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첫 걸음을 잘 내리는 계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사회 이동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사회 이동성이란 것은 교육을 받을 기회 그리고 직업은 좋은 직업을 얻을 기회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을 잘 굴려서 돈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결국은 사회 이동, 흔히 말하는 경제적인 신분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큰 견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것하고 조금 우리에게 더 잘 와닿게 최근에 중산층의 붕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슈가 되거든요. 계속 이슈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예전에 비해서 본인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이동의 목표라는 것이 하층에서 중산층, 그리고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것들 그리고 중산층에서 또 잘하시는 분들 혹은 하층부터 상층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조금 더 다뤘으면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지금이 첫 발이고 차근차근 나아가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사회를 가져가야 되는지 약간 비전이 있을 거고 비전은 아마 중산층, 우리가 중산층을 탄탄하게 하면서 결국은 사회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결국 하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성, 또 중산층 역시 상층으로 이동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런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그런데 아마 사회 이동성이라는 용어를 놓고 정부도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신분 상승, 이건 또 너무나 노골적인 것 같고요. 계층 상승, 여러 고민 끝에 아마 사회 이동성이라는 용어와 단어를 선택한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리 국민분들이 사회 이동성 탁 받았을 때의 느낌은 확 오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먼저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개천에서 용란할 수 있는 구조냐. 정철진 앵커, 서울대 합격했을 때 마을에 플랜카드 걸었어요? 아니요. 안 걸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대 합격했다, 국회의원이 됐다, 변호사가 됐다. 마을에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도 걸더라고요. 의사고실 합격하고 그랬을 때. 거는데 드라마 속에서만 자주 보게 되지 실질적으로 개천에서 용란 케이스를 많이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구조가 굉장히 퇴행됐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사회이동성 영향은 세계 25위예요. 우리가 일본 가보시면 일본은 굉장히 이런 변화에 굉장히 수동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우리가 더 떨어집니다. 일본이 15위, 우리나라가 25위인 걸 감안하게 되면 여기서 지속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 조건이 취약하다. 사회적 보호가 미흡하고 여기에 공평한 임금 분배가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사회이동성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대 간 소득이나 직업이나 교육 등에서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걸 의미한다라는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내 노력으로 인해서 자력으로 일자리를 잡고 직업을 갖고 그리고 소득 향상을 하게 되면 지금은 중하층이지만 상류층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미래 세대 관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의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합의점, 틀을 좀 모색하고 그걸 또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의 어떤 기반을 만든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이동성이 결과적으로 한 사회의 역동성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계층의 이동이 좀 가능한 그런 기회가 많아야 또 국민들도 열심히 생활, 또 삶을 살 것 같은데 이종원 교수님, 지금 이렇게 사회이동성 개성 방안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 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방금 우리 이인철 소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심지어 일본보다도 우리의 사회이동성이 떨어진다. 어떤 점, 지금 뭐가 문제인 건가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다 가장 크게 지적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자기가 그 부분에 속해 있다고 하면 자산도 충분히 쌓을 수 있고 자산을 충분히 쌓음으로써 사실 사회이동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기획재정부니까 경제적 계층 이동에 조금 중심을 둘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제계층 이동을 할 때 수입이라든지 안정, 직업의 안정성 이렇게 보장해 주는 직업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중견기업만 가도 오래 일을 하고 집을 사고 그다음에 또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계도 어려워지고 특히나 중견기업 같은 데서 임금이 대기업만큼 안 오르기 때문에 임금이 안 오르니까 아무래도 돈을 쌓을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게 미래 세대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것들, 직업의 어떤 문제들이 결국 교육의 문제로도 확산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부모가 직업이 좋거나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또 자녀들이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이게 세대 내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문제로도 확장이 되면서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사회계층으로 연결이 되는 그 말은 또 부모 세대, 사실은 역동성이 또 깨진다는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세대 내의가 있고 세대 간이 있는데 세대 간에도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세대 간에 지금 상황상은 부모의 직업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녀 세대의 이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산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제형저축만, 저희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세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형저축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 이게 자산을 통해서 경제적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떨어지다 보고 주식시장 역시 좀 빡 스피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밸리업을 하는 이유도 너무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밸리업을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식,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이 어떻게 잘 작동되지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시장을 통해서 부를 쌓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결국 큰 틀에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계층에 고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안전망도 부족하고 한 번 이렇게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올라오기가 너무나 힘든 사회가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본인 세대의 문제면 괜찮은데 자녀 세대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회 이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금리, 저금리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취업이 힘들다,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유독 우리가 20위권으로 사회 이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건 우리만의 뭔가가 있다. 그게 노동시장 이런 문제일까요? 우리가 다 비슷한데 우리만 또 안 되는. 그것이 있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보이시고. 일단은 교육의 문제를 또 들 수밖에 없고. 교육이요? 지금의 어떤 이런 세대 간 이동의 핵심은 교육인데 지금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교육비를 많이 써야 되고 교육비를 많이 안 쓰면 좋지 않은 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꾸 시스템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럼 또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면 세대 간 이동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한 번 또 우리나라 경우도 직업에 고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연봉제 이런 것들이 겹쳐 있으면서 한 번 직업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공부를 못하고 직업을 한 번 안 좋은 걸 가지게 되면 회복이 어렵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계층 간 어떻게 보면 고착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의 문제, 교육이 또 직업을 결정하는 문제 직업에 따라서 고착화되는 문제들이 겹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만의 독특한 문제점 하나로 이정환 교수께서는 사교육비를 굉장히 들으셨습니다. 사교육비가 결과적으로 자녀의 취업, 부모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문제도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 가져보고요. 이인철 소장께 이 질문 던져드리고 싶어요. 사회이동성 개성 방안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015년에 우리나라 사회가 하나의 변곡점이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요? 2015년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게 사회이동성에 있어서의 큰 변곡이 되는 해였을까요? 2015년. 그렇습니다. 2015년 하면 지금부터 9년 전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사회 역동성이 떨어졌다. 다이나믹하지 않다. 물론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2015년. 인구 구조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나타났던 시기인데요. 크게 세 가지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 베이비 부모라고 해서 1955년생부터 1963년생. 그런데 첫 주자였던 1955년생이 만 60세가 되는 애가 2015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은퇴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는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이다 보니 현직에 물러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차 에코 세대라고 하는 1990년대생이 사회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같은 일자리를 두고 지금 노년층과 청년층이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층의 경우에는 서울로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서울로 그 당시 한 몇 년 동안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서울의 인구 변화에 인구 유입에 거의 증가분의 80% 10명 가운데 8명이 청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일자리로 청년층은 몰려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출산율까지 좀 떨어지는 현상인데 2015년 출산율이 정점이었어요. 합계 출산율이 1.24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난해 0.7명이었고요. 지금 0.6명대로 떨어져 있고 서울은 0.5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년층의 삶의 변화도 2015년이 분기점이었어요. 2014년 7월이었습니다. 당시에 기초연금이 도입이 돼서 기초연금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득 상위, 소득 하위 70% 계층한테 나눠줬지만 금액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소득 개선 효과가 좀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취약 계층들의 경우에는 양극화가 좀 심해져서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래서 정부가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선순환이 깨지는 원년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2015년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었군요. 2015년. 그러니까 1955년생의 은퇴가 시작되는 해인데 선배님들이 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89년생, 90년생들이 사회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죠. 그럼 결국은 서울 수도권으로 다 올라오게 하는 그 첫 해. 또 이렇게 일자리가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애를 안 낳게 되고요. 아이를. 저출산은 또 시작이 되는 해. 우리 사회가 사회 이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원년. 2015년. 또 이런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종환 교수님. 우리가 세 가지였었잖아요.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자산 형성의 기회인데 그 일자리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도 역시 일자리 문제로서 서울 수도권의 심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제시했던 물론 첫 번째 대책입니다. 일자리 확보 방안들. 소개도 해 주시고 평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 잘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이긴 합니다. 결국은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고 물론 본인들이 서비스업 같은 것을 자영업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기업이 혹은 본인이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상장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계층 이동을 가장 빨리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어떤 기술 개발, R&D 투자, 대학교에게 전반하고 연결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에서 일자리들을 흔히 말하면 미스매치를 줄이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체계를 만드느냐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단절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 여성계층. 여성계층에서는 M자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육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자의 단절이 되고 일자의 단절 후에는 또 월급이 줄어들면서 또 하니 말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경제활동 참여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몇 가지 주요 정책들을 말씀드리면 취업준비생이라든지 니트를 위한 청년 고용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미래의 먹거리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해서 디지털 교육 그리고 전반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서 직업과 연결시키겠다는 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고용 때 공고를 제대로 안 해서 월급도 공고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일자리를 구하는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면서 근로조건 공개를 유도하고 민간에서 일 경험을 촉진하는 이런 제도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M자형 문제에 따라서 여성의 경력 단절 같은 것들을 막게끔 하는 이런 다양한 지원금 제도 같은 것들을 개발하겠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노령층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 노령층들이 특히나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분야는 자영업 같은 것을 하시면서 빚을 많이 냈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부도가 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회복이 어렵다라는 평가로 가고 그것이 나중에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노령층 빈곤으로 완전히 빠지죠. 완전히 많이 빠지죠. 자영업을 하시다가 한 번 안 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제적 재활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전직 기회를 찾아서 사실은 자영업보다는 다른 일자리를 갖는 것이 사실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자영업이라는 것은 자신의 리스크를 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전직 기회를 주는 전반적으로 청년이라든지 여성, 노년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큰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정책이 있었고요. 이인철 소장님, 이 중에서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것, 청년이라는 단어 아마 여기에 좀 정보라든가 수급을 좀 맞추려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이 플랫폼만 한 번 꼭 집어넣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학력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잡지 못해서 정말로 궁여지책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남성의 경우에는 또 군대를 갔다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첫 직장을 갖는 시기가 점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대 고용률과 경제활동을 좀 세계 여러 나라 좀 비교해 보더라도 OECD 비교해도 우리가 현장에 낫다라는 겁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 청년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할 의사도 없는 분들이 무려 25% 4명 가운데 1명은 방콕, 집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일본 영어로 운둔형 외톨입니다. 이게 사회 문제화되거든요. 계속해서 집 안에 있다 보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죠, 취업 시도를.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방구석에 갇혀 있는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 유인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청년들에게 취업 상담도 해주고 직업 훈련을 시켜주는 이른바 취업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각각 각각이에요. 정말로 개별 사이트에 들어가서 통합을 해야 된다면 지금은 이 플랫폼에서는 교육부에 대해서는 학생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이나 취업 정보를 연계하게 되면 훨씬 구직자 입장에서 취업 활동을 하거나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쉬워질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데이터가 사실은 DB화가 지금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하게 되면 약 140만여 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경우에도 훨씬 더 손쉽게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이른바 앞서 제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른바 니트족, 나딘, 에듀케이션, 그리고 인폴리먼트, 오아,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정말로 나는 일할 의사도 없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의사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위해서는 졸업한 이후부터는 일자리 매칭을 통해서 직업 훈련을 통해서 고용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는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제공했던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교육 훈련 사업이라고 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에는 2차 산업이라든가 지금 뜨고 있는 산업, 천담 산업, 신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 대상의 인원과 대상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형성의 기회가 복원이 되면서 계층 간 사다리가 조금 더 용이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양질의 일자리, 첫 번째 사회 이동성 개선안 쪽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들고 있는데요. 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많이 만들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나오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노동개혁이랑 이어지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강하게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입니다.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 좌시하지 않겠다 얘기했던. 이 부분도 용어가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게 뭔지, 그게 왜 생겼는지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노동개혁 쪽도 한번 다뤄볼까요? 일단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것은 뭔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겠죠. 두 개가 있다는 거죠.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차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대기업이라든지 보통 300인 기준으로 나누긴 합니다. 300인 이상의 큰 기업들을 1차 노동시장에 많이 평가를 하고요.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급으로 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복지도 좋고 일자리의 안정성도 좋고 그다음에 공무원같이 오래 일할 수 있고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고요. 2차 노동시장들은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중소기업들은 보통 은퇴 연령도 한 50대 초반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임금 역시 좀 낮은 수준이고요. 사회복지 역시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산을 축적하기도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중소, 2차 노동시장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3, 4년 안에 1차 노동시장으로 가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순환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큰 결정이 문제고요. 사실 그 저변에는 1차 노동시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양상 2차 노동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양상 큰 기업이 못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작은 기업들만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이 겹치면서 점차 점차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큰 기업 일자리가 좀 더 줄어들고 있고 이쪽은 약간 특권처럼 돼가고 있고 그런데 작은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중간이 너무 없어지고 중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2차 노동시장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1차 노동시장 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충분히 돈을 벌고 이런 흔히 말하는 사회 이동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점차 점차 박탈이 되어간다. 그래서 한 번 2차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아무래도 기업 규모가 사실 1990년대 초만 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나지는 않았거든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규모가 이렇게 차지 않았고 차지가 크지 않았고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300인 이상 기업들도 비중이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점차 흔히 말하는 나라의 가계에는 중산층이 있듯이 이런 중견기업들의 비중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뭔가 한 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는 단계단계 거쳐가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 이동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고 일자리 이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 이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한 번 또 발을 잘못 들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번 또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고착화돼서 평생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 좋은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2차 노동시장 좀 더 낮은 여기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갈 때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이것도 문제인 거고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너무 큰 1차, 2차 자체의 직업의 질 차이가 또 너무 큰 것도 문제인 거고요. 이인철 소장님이 개혁해야 되는데 와, 이건 너무나 거대 담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야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25번째 민생 토론의 주제가 말씀하셨던 노동약자의 보호였어요. 아까 대기업 이중구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 이중구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방송 한 25년 차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방송실 안에 정규직은 한 명이에요. 우리 교수님 한 명이고 나머지 전부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다음 프로그램 개편 때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잘못하면 다음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태프진들은 2년마다 경력이 제로로 세팅됩니다. 25년 동안 방송 출연은 오르지 않았어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이전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일자리는 공무원. 공무원 대대적으로 늘렸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늘어난 일자리, 가장 주목하는 일자리는 의사예요. 평균 연봉이 3억이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 스태프진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연봉의 3배 내지 4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석열 대통령이 노동자업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칭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획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처럼 프리랜서들이 월나스목 금금금 오늘 이 방송사에서 일하고 다른 방송사에 가서 일하지 않는 날이 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법에 또 개정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2부에서 영상 보고 나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교육과 자산 형성 두 가지가 남아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출신과 관계없이 개인이 얼마나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쟁취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추진하려는 사회 이동성 역량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사회 이동성이 커지는 그런 사회는 또 좋은 사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회 이동성 개성 방안의 일자리 다뤄보고 그 다음 부분 교육과 자산 형성 내용들 다뤄볼 텐데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회 이동성 개성 방안 두 번째 분야입니다. 교육, 교육 확대. 아마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인철 소장님, 이번에 나왔던 첫 걸음이기는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나왔던 교육 부분들 살펴보죠. 역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가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능력이 있는데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교육기회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세 단계로 나눠서 초중고 그리고 이제 직업계고 그리고 대학생 이렇게 대상별 맞춤형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이 초중고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조금 조기부터 이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죠. 우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장학급을 지급하고 또 이외에 또 잘하는 애들끼리는 또 영재 키움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학습이 좀 부진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습 지원을 통해서 드림 스타트업을 통해서 초기 단계부터 학업의 격차를 좀 해소하겠다라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고요. 또 직업계고의 경우에는 일단 고졸 전형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신규 채용할 때 고졸 비용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들이 없도록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 편입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한 번 실수했다 하더라도 두 번 제도 전의 기회를 더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를 아마 차차차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가 현재 사교육비에 대한 학원 문제들 많이 다루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첫 걸음인 거고 우리 이종환 교수님도 많이 사교육비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교육비 얘기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비랑 줄 세우기인데 우리나라에게 줄 세우기. 결국은 대학 입시 혹은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이 대학까지 가는 어떤 줄 세우기 시스템이라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 많이 한 친구들이 줄 서는데 우려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등수가 올라간다고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제도로 바꿔도 줄 세우기가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려운 게 아쉽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줄 세우기에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줄 세워서 좋은 대학 가신 분들이 사회 나가서도 좋은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AI가 이제 전문직 같은 부분들을 많이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의 적성을 맞춰서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학 교육만 잘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AI가 못하는 어떠한 블루 칼라 최근에는 약간은 노동 로봇과 협업이 가능한 블루 칼라 워커 같은 것들이 굉장히 향후에는 노동 소득이 높을 거다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 위에 영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 위에 영역들은 로봇들 일반 로봇들도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특수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줄 세우기는 너무 점수만 보다 보니까 이게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지고 대학을 가지고 이제 또 직업이 나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과외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미래가 보이는데 과외 경쟁을 하는 건데 이 시스템이 조금 깨지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사교육 같은 문제 같은 것도 좀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정부 역시 미래의 일자리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큰 방향을 가지고 교육 제도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거까지는 대학 가서 공부 잘하는 분들이 성공하는 게 사실 바람직한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AI 그리고 로봇 기술 발전 때문에 좀 붕괴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어떠한 길을 찾아가야 되는지 교육 시스템하고 사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연동돼야 되는지 분석을 해서 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의 3대 테마가 디지털 IT 예술이더라고요. 디지털 IT를 어린 친구분들부터 이렇게 많은 확대를 하게 되면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AI 혁명이 지금 어떻게 사회구조를 바꿔낼 수 누구누구도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교육 확대는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세 번째 자산 축적, 자산 형성 내용을 가볼 텐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ISA만 좀 집중적으로 오늘 방송에서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제도, 이걸 어떻게 좀 더 개선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해서 자산 형성, 축적에 좀 도움을 준다는 건가요? 사실 ISA 계좌는 특히나 해외 주식 투자할 때 많이 쓰는 계좌 중에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익하고 손실이 통산된다고 이야기하죠. 통산된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보통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손실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데 이걸 합쳐서 할 수 있는 좋은 계좌라서 해외 투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이는 해외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는 자산 계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좌 종류가 사실 한정적이었습니다. 중개형이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 1, 2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만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좀 선택의 폭이 너무 적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것을 여러 개를 열어질 수 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SA 경쟁 촉진 정책 같은 것들을 해서 더 좋은 ISA를 일반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가서 이쪽 계좌를 활용해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되는데 이 ISA 계좌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조금 더 늘리면서 자산을 더 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것은 내가 연말 정산을 했을 때 혹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세금을 덜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다시 말해서 거꾸로 보자면 수익률을 늘릴 수 있는 투자 대비 수익률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 ISA 간의 어떤 경쟁 촉진, 그 다음에 ISA 안에서의 어떤 세금, 세액 공제 같은 것들의 활용도 높이는 방법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ISA 계좌를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를 통해서 자산 측정을 유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이야기 해주셨는데 비과세 부분이 정말 많은 셀러리맨 분들 뿐만이 아니라 ISA 이용하시는 분들의 희망이자 바람이거든요. 비과세 한도를 적어도 ISA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없애달라 이런 주장까지도 있고 그렇게 해주는 나라도 있나요? 그런 부분도 많이 언급이 돼요, 비과세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과세 혜택이 꽉 차면 계좌를 현금화하고 다시 계좌를 열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요. 비과세를 계속 늘 무한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 ISA를 통해서 미래 자산 축적을 유도하고 이쪽 계좌를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면 돈도 이쪽에서 모이고 특히나 ISA 계좌를 통해서 위험한 투자 말고 기수 투자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유도한다고 하면 개인의 자산의 안정성은 좀 도와주면서 미래의 어떤 자산 축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방안에서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아예 주니어 ISA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도 좀 돈, 굳이 돈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 경제 교육 차원에서라도 주니어 ISA 이런 것도 적극 장려해도 좋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사실은 이제 직장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 씨가 말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출시된 이 IS 상품의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짧은 기간 내에 아마 올해 2월까지 가입자면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성공적인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가입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니어 ISA를 좀 확대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이제 업계에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부모님들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주니어 IS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지금 영국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본을 보니까 2016년이었습니다. 주니어 ISA를 도입했는데 0세부터 18세까지 미성년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이나 투자 신탁에 대해서는 자본 이득이나 배당 소득세를 한 푼도 걷지 않아서 비과 재택을 줍니다. 일부에서는 저거는 어떤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금융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대 경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속돼 있고 그리고 이 주니어 ISA는 지난해는 일반 상품으로 또 통합이 됐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이제 주니어 ISA가 2011년 11월 도입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18세가 넘기 전까지는 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입 취지가 지금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만든 상품, 절세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영국의 ISA의 경우에는 라이프타임 IS 제도가 있어서 정부가 연말에 그 당의 년도에 적립금의 한 최대 25%까지를 보너스로 얹어주는 성격이 있고 다만 이제 60세 이전에 불가피하게 인출할 경우,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주택구입과 같은 사유로 해지하는 것은 이유를 인정하지만 그 외의 이유라고 하면 오히려 그동안 받았던 보조금을 토해내야 되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5%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의 부가 기성세대한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적자가 너무 크다 보니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채무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S 가입 연령을 좀 낮춰서 젊은 세대들이 재산 형성을 도와주는, 기여하는 요도당치를 만드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선진국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증여와 상속의 부분은 좀 상세히 들여다봐서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마 우리 방송본 시청자분들 중에서 중년 세대, 고령 세대 분들도 나도 지금 자산 형성을 지금 왜 축적하고 싶다. 고령 세대를 위한 자산 형성 축적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더 앞으로 은퇴 후에 살아갈 날이 많은데.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연금은 만 63세에서 점진적으로 65세부터 받게 돼 있고요. 그런데 아마 정영태임 하신 분들 50세 전후예요. 그럼 거의 15년 넘게 소득 공백, 연급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매년 전체 연금 수령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지금도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연금 수령은 가능하지만 연금 가운데 이런 감액 비율이 너무 크다 보니 실제로 연금 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조기 노력연금 수급자 가운데 조기에 받으신 분들이 85만 명이 육박합니다. 이게 1999년 중도 인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전체 금액에 대해서 감액 비율을 정할 게 아니라 일부 중도 인출한 금액만 일부를 감액해서 수령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가 기성세대, 특히나 65세 이상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해서 연금으로 활용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집안체 갖고 있고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든 토지든 건물의 경우에는 이걸 팔아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해서 연금 계좌에 넣게 되면 최대 한 1억 원까지는 이자나 배당소득세보다도 더 낮은 연금소득세를 몰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아마 중장년층, 고령세대에 대한 리스크 있는 자산, 은행에 갔는데 갑자기 ELS 상품을 가입하게끔 유도한다든가 이런 건 막아야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성 방안, 첫 걸음 내딛었고 많은 다양한 정책들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종환 교수님, 이 정책들 내용들을 좀 보니까 정부 명령이 아니라 아예 법을 고쳐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회와의 또 원팀, 또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법 개정 사안들이 좀 있는 것들 따로 떼어놓을까요? 이제 사실 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지금 여소 야대니까 문제가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라든지 신규 채용 공고시 인근 근로 조건 공개, 퇴직연금 퇴직급외법. 그렇겠죠. 그다음에 신규 채용 공고시 인근 공개 같은 것들은 채용 절차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조절 같은 것들은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배우자 출산 육아기간 연장은 고용보험법.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나 세금 문제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자면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것들이 걸려 있고 맞벌이수당 이런 것도 다 법들이 걸려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조기수급에 관해서 또 걸려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는 것이 사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부 입장은 이것이 아무래도 복지제도 쪽으로 가면 여야 합의가 좀 쉽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소득층의 세액공제율이 너무 많아서 혜택을 주는 혜택들은 좀 사실 지금 여야, 여소야대의 전국선은 좀 해결이 어려운 것 같고 그러지 않고 약자층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 같은 것들은 비교적 좀 용이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산 편성 같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제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초 소장께도 마지막, 협의 사안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쟁 상황이 아니라요. 맞습니다. 사회 이동성 방안의 어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예산이나 역차별 문제 같은 것도 해줘야 될 대목이고 예산도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추가로 세밀하게 좀 따져보고 정확하게 좀 추계를 해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든 적성하고를 이제 공공기관의 채용을 더 많이 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은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대졸자들, 다른 구직자들은 그만큼 취업의 기회가 좀 줄어듭니다. 정교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래 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좀 부여받고 좀 능력과 소득에 따라서 계층을 상향한다라는 데는 굉장히 대부분의 찬성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일자리 누가 만드느냐. 기업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민간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야만 정부가 만든 이 로드맵에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환경을 좀 개선하는 문제, 또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 규제의 해묵은, 규제의 낡은 틀은 좀 정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줘야만 아마 이 첫 발을 내딛는 게 좀 순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UAM, SBRT, 자율주행 이런 우리 교통과학 기술들은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아예 통째로 바꾸게 할 그런 핵심 기술이 될 겁니다. 정부는 얼마 전에 도심항공교통이죠. UAM의 2030년 본격 상용화에 이은 다음 세에 대비해서 안전운용을 위한 체계 구축까지 나선 굉장히 발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KUAM 기술 개발 현황과 함께 UAM, 도심항공교통을 포함한 미래의 교통과학 기술은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UAM 기술 개발 현황과 함께해 주신 KUAM 기술 개발 현황과 함께해 주신